1. 2. 2. 2. 3. 4. 4. 4. 스타 웨딩 모래 팀 우리 결혼했어요! 오늘 말입니다. 오! 아아! 진짜? 나도 바다 가고 싶다. 부산까지 갔나? 누구야? 바다 가고 싶으면 좋은데 왠지 뭐 동기 훈련 온 거 같아. 동기 훈련. 바다 가고 싶으면 좋지 않아? 어, 좋긴 좋아. 아유, 무겁다. 여긴 늘 그렇지만 간첩같아요. 여행을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지. 미션! 나도 안고 싶다. 미션! 현중 황보 부부 동반 바캉스 떠나기. 오전 7시 30분. 늦었어, 늦었어. 몇 시인데? 아, 지금? 어. 40분. 어, 부부 동반! 응. 그러면? 동반! 우리는 부부! 누군가가 또 있다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떡고 풀 길이가 있어. 아이씨, 왜 있는 거야? 오지 말지. 누구 있으면 불편한데? 아, 진짜? 어. 나 둘이 있는 게 불편한데? 나는 누가 있으면 더 불편해. 진짜? 그냥 나만 있는 게 낫나? 그렇지. 그렇구나. 부인 같은 사람이 두 명 더 있다고 생각해 봐. 오늘 나 전율 안 돼.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해? 나는 사람 마음이 좋은 거 아니야? 낫송사람. 어렵죠. 근데 일본에서 부인 텔레비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 왜? 일본에 왜 나오지? 하는 방송이 막 제 방이 되게 많이 있어. 아, 일본에서 해? 그래서 박스 하다가 나오는 거? 그래도 챙겨보셨나 봐요. 보고 싶었겠다, 그러면? 너무... 평안히 지내시는 것 같아갖고. 어, 약간 그 소음함을 토로라고 해요. 아니야. 하지만... 말로만 뭐 독수 공방이고. 아니야. 텔레비 나올 때는 아주 막 박수를 치고 잘 웃고. 못 느꼈구나. 아직 나를 모르는 거야. 나 이거 치잖아? 치면서! 진짜 이쪽 머리 쪽 반은... 나는 선중 씨 밖에 없었어. 왜 안 오냐, 근데? 왜 안 오냐? 아, 이쪽 부부들은... 초커파드가 늦게 와서요. 아, 크라운이 형 어떻게 됐어. 어색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어색할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팀 오면 어떡해? 그럼 다른 팀 온 거지, 뭐. 내가 가라고 그래. 그러면 다른 팀 오면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어... 저희 부부끼리 왔으니까 그냥 각자 놀고요. 잠에 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도를 지나치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보려고 온 사람들한테 무슨 막말을 그렇게... 나만 나쁜 애만 들지. 이렇게 유들이지 말하면 되지. 뭐라고? 저희는 신혼 척이고... 아직 개선이 해 나갈 점도 많은데... 어. 저희끼리 좀 더 지내보면 안 될까요? 야, 이게 속마음이라면 황부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지. 우리 둘 다 많이 하자. 어. 어. 맨날 얘기하면 안 돼. 안 해. 말 걸면... 제스처만 해야 돼. 벙어리처럼? 어. 알았어. 그럼 누구 어떤 커플이어도 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게. 어떤 커플이어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게. 근데 언제 오시냐. 한 시간을 찍었어? 한 시간 기다렸어. 한 시간 기다렸어. 백선영의 백바지라. 아니, 알렉스 심... 아... 너무 안 오셨습니다. 어머니 커플 같아. 어떻게 그렇게... 나중으로 나온 말 같아. 오빠! 어?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어. 아닌가? 아, 진짜? 맞네. 조금 이상한데? 아직 못 봤나 봐. 못 봤어. 못 봤어. 아니, 지금 늦게 오는... 아, 시간이 일렀나 봐, 이거. 그냥 모른 척 할까 봐. 어색한 것 같아. 어색한 것 같아. 지금 저 커플 보니까 나 진짜... 모르는 척하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우리 봐갖고 미안해 이런 말 할 때까지 기다리자. 얼마나 색깔 좋겠지?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지? 네. 내 커플이 만나자마자 서로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분위기도 모르고 장난까지. 신발 떨어져. 하늘에서 인형이 불러, 인형이. 인형이 불러. 인형이 불러. 아,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우리 진짜 저기서... 우리 아까... 우리 저쪽 그때부터 기다리면서 걸어왔어. 계속 걸어왔어. 아, 진짜요? 아니, 괜찮아요. 벌써 젖어. 어머, 어떡해. 와, 당규야. 당규야. 당규야, 당규야. 당규야, 당규야. 당규야, 당규야. 현 좀 들어주지 그랬어요. 현 좀 들어주지 그랬어요. 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아, 진짜? 정말? 네, 괜찮은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저런 고객이 뭐가 돼. 괜찮은 것 같아. 미안, 미안. 우리 와이프가 현중이를 너무 보고 싶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수아, 나 아까 얘기하면 기억나지? 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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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커플은 항상 이랬다? 뭐, 뭐, 잘 몰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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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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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보이는 건물 뒤편에 갑갑니다. 하하. 하하.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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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lars. 인사aling. 그렇지? 어. 저희 다치 쓰려고 그렇게 큰 거 하시려죠? 아, 그래. 아oxicoorm. 언제 이런 거 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여기 슬픔 벌이 괜찮았어요. 아니, 그냥 간에 소거로 시작하면 매 identities. 너 왜? 네, 눌러들게요 천천히 눌러봐요 천천히 눌러봐요 괜히 멋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아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로맨틱에 좀 틀려요, 스케일이 로맨틱한 스케일이 좀 거대한 것 같아요 나와봐, 바로 물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저 누가 보여요?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랑 함께 저기 학생은 큰 것이요 응, 큰 것이요 일단 집 풀어, 먼저 네 극급률의 고관님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치킨을 하고 내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말씀하신 것보다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편하긴 했어요 저희 재밌었어요, 되게 아, 저렇게 리드해주니까 편하긴 하다 뭐, 오, 짐 풀고 뭐 뭐하고, 뭐 모이고 시킨으로 하면 편한 거예요 근데 아직 처음에 그런지 못해서 그런데 그 때문에 신랑이 그런 거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내가 자기도 어리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누나이다 보니까 저한테 주도권을 주자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저도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마 먼저 나서 살 그럴 남자예요 뭐 짐이 전혀 별게 없어서 형들 별거 없어 나 그냥 뭐 수련복 수련복이랑 닭살이랑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저기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이야 저걸 갖고 갔구나 나는 나는 달랑 3개 네 효정 씨미 씨 다른 모습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 좋다 저 두 분 첫 댁 제주도에서의 아 그 어색함을 다 떨어버리셨네요 벌써 어우 저런 물장면 자연스럽고 어 물장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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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부인한테 지금 말해줬지 어머 어머 남의 부인 어머 어머 아니 남편을 맞대하고 있어 어머 내가 신의 씨였으면 난 뛰쳐 들어갔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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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부인 다리 잡아서 잘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잘인데요 잘인데요 빠트레 어머 어머 신의 씨 화 안 났나? 그렇죠 신의 씨가 좀 바닷물 무송하나? 신의 씨가 좀 바닷물 무송하나? 아 아 아 나 이쁘게 했을 때 물 황보시만 봐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머나 아니 황병해보네요 아 저 때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너무 좋아해 뭐 이렇게 막 느껴져요 저는 솔직히 지금 저희가 방관절이 있긴 한데 물이 좀 쳤어요 아 그런데니랑 볼까 broke 아 아 와 aumento 예 우선 제 이야, 여기야... 어머! 이리 있지, 이리 있지. 아, 이쁘게도 영화 찍는다. 이쪽은 거의 영화예요, 뭐. 진짜 이쪽은 HD 필름 쓰나? 야, 우리 그거 해볼까? 가위바위보에서 지른 거나 땅 파악고 목만 내밀고 물어보는 거. 이렇게... 아, 이런 거 송구역 대박인다.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더 예쁜 거 같아. 아, 칸모 걸려, 진짜. 가위바위보! 아, 나 이거 해 보고 싶어, 그랬는데. 아, 세로로 묻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저기요. 우리가 무슨 건달 모임이에요? 아, 가로로 묻히는 건 별로인데. 현중이 완전 열심히 해. 저는 현중 씨가 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야, 근데. 우리 현중 씨 잔 근육들이. 아우, 우리나들한테 참 기쁜 근육이에요. 일단 우리 그러면 밥 먹으러 가는데? 잠깐만, 밥 먹으러 갈게.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아, 맞고. 왜 그래?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오,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손에 힘이 없어? 손에 힘이 없어. 갖다 줄게 내가, 갖다 줄게. 프로다, 프로.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요? 야. 썸물을 떨어뜨려. 뭐를 털어주는 거야? 장난 한 번 치고 젖어. 저게 근데 젖은 모래라서요. 되게 아파요. 누가 모래지? 그걸 못 알고 있어. 머리가 아파요. 뺏기 뺏기 게임. 잘하려. 그럴 뺏기 게임인가요? 아, 옷차림 좋은데요? 안 되면 선 이겐지. 다이저에 이동! 오예! 이렇게 할 거예요? 괜찮아, 너희 지는 거 예측하잖아 자, 퀸! 지지 마, 지지 마! 아, 나 연성이 높아지지, 이렇게? 아니, 그 많은 말 중에 잘해도 아니고 지지 마, 지지 마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지지 마, 지고 죽어 아무래도 좀 후보대결이다 보니까 너무 과감한데? 깊게 팔단 말이야 자, 재미있죠, 해온계에서 하는 거 아닌가 역시 발까기 이런 게임 하다 보면 성격 다 나와요 싸우고 막 그래요 손 떼었으면 그만해야 돼요 알았어 조심해, 조심해 확 할 것 같은데 쉬고 싶지, 여기 편입 난 이런 걸 잘 못하나 봐 내가 건드리면 다 망가지, 이거 무너지지? 너무 쉽게 해 자기 업이야, 업 어쩔 수 없어, 업이야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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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남자 여자들 어디서 한 번 안 봐 자, 준비 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기 싫어, 진기 싫어 진기 싫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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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하면 왜 그래요? 더 덕덕 잡아주지 운동하셨나 봐요 근데 특히 아이타운 씨는 무선님이 힘이 세니까 모든 걸 가져온다 힘까지 가지는 바람에 진지하게 아, 진짜 자존심 되게 이러다 여기서 지면 좀 더 꺾져 성장이네 아유 디비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진짜 그분이 커플 같아요 어, 나 야, 얘들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우리 계속 졌어요 저희가. 저게 저게 간식 싸우기였어요. 뭐야. 다 들어왔다. 아이고. 참 고감 프로그램이네. 이야 이게 뭡니까. 현준씨가 진짜 멋있어. 진짜 이쁘다. 어떡하지? 뭘 어떡해. 뭐 하시는 거? 그냥 보면 돼요. 아이고. 벗길래요. 벗으면서도 해놓고도. 갑자기 벗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입겠지 했는데 안 입더라고요. 아 많이 자랐구나. 벗긴 너뿐이야. 허리 빛나는 도대체. 벗고 난 키스처럼. 소중한 나의 사랑. 오우 시유 씨. 오우 시유 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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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씨. 오우. 아 좀. enemies who 저를 이기려고! 한 번 이겨내줬! 아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좋다. 괜찮아, 난 지능도 되게 익숙해져 있어. 야, 너무... 둘 다 국내가 너무 좋다. 맛있다, 한 번. 오, 먹는 거 약을 타. 지금 신혜 씨 춤춘 거야? 와... 신혜 씨 춤 잘 추는데요? 아, 지금 모르고 먹는 거죠? 저 수고하셨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너무 좋아. 그런 식으로 붙이고, 알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되게 못해 보인다. 아, 진짜 못해 보인다. 아, 진짜 못해 보인다. 어우, 화로도 백덕어머. 표정 좋아.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각자에게 다섯 글자로 맞추게요. 아, 더워. 아, 더워. 뭐라고 썼을까요? 어색함.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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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광고. 많이 놀릴. 그들만큼 막. 이야. 아아! 요추다! 낙지하면 또! 이거 봐! 오! 아... 와아... 출발! 출발! 야! 저, 저... 너, 너 싫어, 너 싫어, 너 싫어. 아, 좋다! 파도가 좋으면 좋겠다. 좋다~! 이게 대한민국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터로 나가니까 정말 고맙다죠? 신이 형 너 거기 있으니까 배 앞에 잘려 있는 조각 같아 이야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저 팬 닥터 아이고 대기 동상 막 이런 거 아니야? 일로 와 아니 뭐 안 돼? 와 여기 되게 좋아 동상이라는 게 많잖아요 되게 광안되게 기분 좋다 영화 같다 너무 멋있다 머리 진짜 웃게 났어 오우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야 이게 뭐야 아 너무 멋있어 우리 싸웠어요? 우리 싸웠어요? 아니야? 우리 싸웠어? 원래 없는데 형 원래 없어 원래 없는데 형 진짜 안 돼서 언니네가 우리보다 언니네가 더 말 안 하는 거 같아요 더 막 그런 말이 중요한 거 같지 않은 거 같아요 눈 보면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몇 마디 하면 이게 다 맘비를 안 하잖아 진짜? 그런 거 알죠 진짜? 그때도 이렇게 상상해 무슨 청춘 드라마 네 드라마 타이틀 같지 않아요? 드라마 타이틀 같지 않아요? 진짜? 야 그림 좋다 여기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아 낚시했어요? 네 와 장난 아니다 왠지 그림이 어디서 한번 본 듯한 그림인데? 첫 해 신혼녀에 가서 아 황보씨이 처음 자 우리 먼저 잡는 팀이 시키는 거 하게 하자 그래? 그러면은 이 팀도 생긴 거예요? 저게 다 치면 딱 느낌이 오거든? 내려가지 응 세 번 왜 다 풀어? 오 저런 모습 보고 황보씨이 서운할 거 같아 이렇게 당겨서 맞어 이거? 저기서는 이렇게 당겨 어? 내 먹이를 먹고 도망갔잖아 저거 딱 한 마리만 아 그런 마리만 어? 정말 현중씨 말 한마디 없어 또 못 잡은 거야? 대신 잡히세요? 네? 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언제까지 풀어? 쭉 풀어 그냥 오 자상하잖아 한 마리 먹고 도망갔어 한 마리 먹고 도망갔어? 신혜씨 애교 부리는데요? 그럼 저거 잘못 챙겨 어? 어? 이거 왜 이래? 왜? 이거 무거워졌어 잡힌 거 아니야? 오빠 잡힌 거 아니야? 잡혔어 잡혔어 야 이거 광어인데 잠깐만 야 이거 잡혔는데 두 발 잡았어? 이거 뭐야 이게 저거 쎈데 그러다 놓치면 오빠 책임 무거 무거워 하나 안 먹었구만 그래? 아우 귀여워 하나 안 먹었구만 이거 그냥 물살 때문에 가는 거야 이거 에이 뭐야 아니야 고기 잡힌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물살 때문에 가는 거야 자 일단 지렁이랑 승부욕 생기는 겁니다 뭐 하나 집중하면 아 좀 뭐 지렁이랑 가정이고 먹을 필요 없는 거 같아 신혜야 응?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사사 이렇게 당겨줘 움직이게 어? 오빠 내 거 무거워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왔다 어? 안 감겨 어? 진짜 안 감겨 어? 너무 큰데? 어? 뭐야 이거 어? 진짜 안 감겨 어? 잡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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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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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잡았다 어? 야 잡았다 야 야 이거 어쩌고 야 야 저 물고기 진짜 어이없다 뭐야 신혜 씨한테 잡히냐 어? 아 개가 하나한테 더 나시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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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 precio 어? 어어 아우 징거라 지금 이거 아니네? 잡았다고 하니까 얘기하고 그래. 현중이한테 들리게. 잡았으면 몰래 먹거나 그러면 되지. 그럼 뭐 잡았다고 얘기해? 잡았었어요. 현중 씨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알았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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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들어서. 몇 마디 안 해가지고. 딱 한 마리만 듣자. 남편을 위한 사람. 아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낚시도 마음은 비워야 잡혀요. 막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잡았다는 걸 현중이한테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순간. 착해라. 잡 잡은다. 바라지 말라고. 아 너무 복성해서. 근데. 건져 올릴 때 있잖아요. 그 기대감을 내 거 건져 올릴 때도 신랑이 기대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게임도 지고 뭔가 해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아 너무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 역시 고기와 싸우고 있는 더블에 소공이. 물고기들이 다 짬잖아 봐. 야 경치 좋다. 진짜로 누구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 응 난 천재가 엄마. 아 진짜 저 때 들은 거예요? 네. 아 진짜로 그때 심정은 스쿠버 복이 있고 작살 들고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당연히 잡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 배가 통통배가 아니라 너무 큰 배라서.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도망간 것 같아요. 신혜는 잡았잖아요. 물고기가 수컷이었나 봐요. 아 왜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문제가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뭔가 못해 근데 그거를 또. 저 때문에 진 게 되게 많았잖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왜 뭐가 싫냐면. 모든 영화를 보잖아요. 보면 꼭 기집애들 때문에 꼭 될 게 안 되거든요. 알아요. 보셨나요? 그냥 저 여자만 아니면 도망갈 수도 살아났는데. 야 5점 전쟁이. 꼭 여자 하나 때문에 지켜주려고 하다가. 꼭 영화가 둘 다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덜 떠나. 짐이야 여자들은 짐이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싫어요. 그리고 짐 되는 여자가 되게 싫거든요. 자꾸 지방비 돼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담됐어요. 오늘 못 자면 저녁 굽는 거야? 어머 절대 꼭 잡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잡지 마요. 왜요? 제 우럭 드릴게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데 꼭 잡을 거예요. 더 비참해 더 비참해. 저 때 기분이 어땠을까. 진짜 약간 짧아졌네요. 제 우럭 드릴게요. 조금 사라져. 알수님 설마 헤쳐? 이거 전공이잖아요. 알렉스 씨. 끝까지 잘 뜨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진짜로? 어머 진짜 잘하네. 내가 꼭 잡아줄게. 내가 꼭 잡아줄게. 옆에서. 왜냐면 이건. 귀가 많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나 진짜 잡아주려고. 진짜 잡아주고 싶었어. 지금 약간 의상도 신혜 씨가 노트 주인 같아요. 지금 약간 의상도 신혜 씨가 노트 주인 같아요. 이 시간 같은 경우에 소금이 많이 있는 적일 수도 있어. 빨리 포기한다. 난 내일 포기할 줄 알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던 건데. 속상하다. 나 입질도 한 번도 안 왔어. 포기한다. 진짜 한 번도 안 왔어. 한 번. 뭐 하시나요? 아 진짜로? 오빠가? 뭐 하십니까? 찾아왔지? 헤쳤대. 헤쳤대. 우와. 아까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 솔직히 좀 있어? 아니야. 포기했어요. 입질이 한 번도 안 왔어. 정말. 세상에. 야채가 너무 없어서. 고가 난다. 고가 난다. 먹었어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먹어 먼저. 저거 입에서 녹아요. 와이파는 줘봐. 와이파는 줘봐. 형중 씨는 자기 입으로 가 나요? 맛있겠다. 그래도 서로 챙기네. 뭐라고 그러지? 왜 자꾸 지지, 그치? 막 잘하면 4만 원씩 오지록 죠. 그러니까 항상 올 때 내가 적어도. 적어도 4마리는 적거든? 적어도 4마리 응 근데 왜 이러지? 황보랑이 있으면 안 잡히는구나 어우 상처 좀 나 아 정말 그런 거 같았어 그게 형님께 정말 그런 거 같아 나랑 왔을 때 안 잡혔지? 응 지금 너무 쪼끔했어 아니 두 번 밖에 없잖아 두 번 밖에 다음에 한 번 더 가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같아 어? 어떻게 해? 아 이렇게 김치로 가서 사주 좀 볼까? 김치로 가서 사주 어떻게 해야 돼? 야 왠지 아 진짜 이거 괜찮겠네요 통화해 아 그래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게임을 해서 그러게 Welcome to your eyes 잘 가죠 아이고 진짜 이거 공김에 돌고 돌고 아 이제 자연스럽게 살자 아 진짜 좋겠네 언니 나왔다 저기요 어디 갔어요? 아무데나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보관해 주세요 여기서 할까? 뭘 영화를 봤는데요? 표을 꺼내가지고요 누구 영화를 보셨는데 누가 춤추는 영화를 봐가지고 쉐이빗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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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쳐요 그래 이번에 황부 추는 거 보자 부인 좋아하는 거 있잖아 테크토닉인가 테크네이션인가 테크토닉인가 테크토닉인가 테크네이션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가는 거 신랑 진짜? 아 이런 게 또 부인 스타일이야? 밥 먹을 때 들었던 노래 아니야 갑자기 요트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리네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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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돈 잡지 말고 돈 잡지 말고 자 1 2 조절 없다 거같은 소리아 아 어떻게 해 나 알렉스fielduka 나 돈 많은데 공연을 보러 온 거 같아 아 지금 물 biblicalava 대가 흔들리고 있어 열기 오소 Ray για instal ToFが 멋있다 어떻게 했어 아 음악 나면 미치겠네 아 형들아 형들이 더 좋아야 해. 아 형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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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아. 형들아 형이 더 좋아. 아 난 그냥 늦게 싶어. 피곤해. 형 형. 나 정형동 되는 거 같아. 야 어디가나 형들은 존재해요. 아니 이러다 정영동 국어 대사전에 오르겠어요. 진짜 괴력 시대다. 되게 리더십이 있으셔. 현중이도 그룹에서 리더고 나도 샤블를 리더했는데 왜 이렇게 리더십이었어. 아 전설의 그룹 사쿠라. 알까 기름이 이더십이 보내주죠. 또 부인 보러 가요.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입고 왔는데 똑같은 채를 가져온 거예요. 어머. 여기 사쿠네. 신기하다. 현중이를 주라고. 현중이가 커플 때 싫어해. 맞다. 아니. 이럴 때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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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요? 아니야 이럴 때 입혀. 진짜? 이럴 때 입혀야 돼. 신경 쓰다. 이럴 때 입혀. 이럴 때 입혀. 이럴 때 입혀. 어머. 어디야 나와. 어디야 나와. 현중아. 너 반팔 있니? 저야? 어. 반팔 한 번 있어? 형 한 번 불러줄래? 니가 이거 이거랑 형한테 입어서 옷이. 저렇게 세트군요. 니가 이거 있어? 저 이거 있어요. 아니야 너 이거 입어. 아 알렉스 그래도 매도 있다. 갑자기 입으라니까. 감동이다 이거. 현승이 형이 왜 입어 있잖아. 그저 갑자기 입으라니까. 네. 야 환불이라도 아까 쳤는데? 아 그래? 오 자연스럽다. 저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현승 씨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아 너무 예쁘다. 왜요? 왜요? 와 부부 연결해 주기. 가방을 왜 메고 다니는 거야. 집에서 가방을 왜 메고 다니는 거야.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왜요? 야. 어? 잘못했어. 왜요? 왜요? 잘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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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신학대회로 가서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아니 입고 온 거야. 너도 입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럼 둘이 입으라는 거야. 그렇게 몇 명을 해요. 이게 무슨 양치질. 도쿄가 갑자기. 국내 제체조. 자꾸 입힌다. 나는 괜찮은데. 네? 응. 근데 별로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이뻐. 진짜 똑같네. 남자, 남자 꺼, 남자 꺼. 근데 이런 건 괜찮다. 유치하지 않아서. 잘한다. 바로 드디어 홍보 치졌고. 잠깐만요. 바꿔ille. 너 한 번도 안 읽을 했는데, 네, 미처 맞이 주려. 평일에 왜 이렇게 자를까? 아, 나 유 relationship. 민енер convers이 왔다. 민석대만 자른다고요. 3종 세트. 야 되게 잘 어울린다. 우리 샤워캡. 다 세웠어. 말한 거. 이리와서. 너무 민망한 거 아니었을 때? 민망한 것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신랑의 장점이었지만 섬세하다는 거. 무심한 척. 하지만 기억할 건 다 기억하는 거 같아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 진짜야. 이거 그댈 거야? 네. 어머. 누구지? 남자다. 전화받아. 누구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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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엄마. 4점 5점. 엄마 신랑이 전화받았어. 여기 장모님 전화를. 엄마도 여러분. 어 현중이야. 어른 동보증이 있어. 어른 동보증이. 어른 동보증이. 4위 사랑은 또 장모인데. 어른 동보증이 있대. 어. 먹었어요. 아. 엄마 엄마 신랑한테 한마리 있으면 한마리 바꿔줄게. 네. 네. 장모님한테 한번 바꿔줘봤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 네. 5총에 가만히 와. 왔다. 네.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뭐라고 했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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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견학. 견학. 쉬세요. 쉬세요. 뭐야. 쉬세요. 좋지. 나 빼준 적 있는데 그지? 어. 또 말 없어. 또 말 없어. 목 마사지라도 해줄까? 해줄게. 오. 맛있는 거 아니잖아. 꺾는 거 아니야? 어. 그래도 많이 뭐. 떡볶이. 저녁 이제 먹어. 다정하신 것 같아. 가면 간다 얘기하고. 오늘 왔다 얘기하고. 부럽구나. 근데 아까 황보가. 내가 너 이거 입혔다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막 좋은데.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우리 남편이 그런 거 싫어해. 막 이러는 거지. 지금 둘이 가면서도 우리 얘기 많이 했고요. 빙고. 사람이 만족하나요? 지금. 기저. 이 사람한테 만족하냐고요? 어. 신랑이 제일 좋을 때. 이런 점이 좋다. 뭐든지 알아서 다 챙겨줘. 이거 신랑들 보면 쓰러지겠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뭐.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 알아서 챙겨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단점. 싫지는 않겠지만. 단점 단점. 그래도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음. 너무 잘 챙겨주다 보니까. 음. 나한테 잘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내가 맨날 부족한 느낌. 그래서 계속 미안한 마음 들게 하는 거. 여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어떤 때가 제일 좋아요? 그냥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해맑변. 해맑변. 이번에. 어.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냥 해맑은 거. 아. 장점이자 단점. 앞에 거 얘기랑 다 같은데요. 앞. 제가 앞에 얘기한 게 장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서로 간에. 그래 서로. 비슷한 것 같아. 장점인데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나도 그게 장점인데. 근데 신혜 씨가. 쇼파에 누울 줄은 안 해. 이게 더 본 사람이에요. 1, 2년 누워 본 게 아닌데 뭐. 얼마나 아끼는 거구를. 그쪽은 근데 티 나잖아요. 얼마나 아끼는지를. 그거야 뭐죠.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알 수 있는 방법. 어. 안녕하세요. 탄핵점. 어차피 값만 조금 맞춘 거니까. 그러면 요리는 누가 하네. 렉스죠. 알궁이. 네. 아름다워. 굴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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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뱅이. 굴뱅이요? 그러면. 그러면 언니랑 나랑. 어. 티격태격 해가지고. 싸운 척 해갖고. 이 사람들의 심리왕 어떻게. 오오오오오. 짓구저. 짓구저. 아내끼리 싸우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 남편들이 누구 편을 들 것이며 어떻게 오로하게 해야 될까요? 진짜 두고보자. 정말 너무 황당해요, 내가 진짜. 머리, 머리 끼내기만 해. 두고보자, 이제 어떻게 두고보자. 야, 이거 재밌겠다. 야, 재밌겠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치밀하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들어오면 둘 다 아까처럼 아마 딴 데 보고 있는 거. 그러면 안 반겨주고 말도 안 돼. 둘이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이상한 상황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아, 내 치나한테 너한테 올게. 신났네, 신났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웃겨서 못 할 것 같아.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먼저 알겠지? 웃으면 안 돼, 저렇게. 이 큰 눈먹으려면 울뜸 말뜸 타란 말이야. 아니, 웃음이 안 돼. 웃음이 안 돼. 아니야, 화났어. 아, 이거 화났어. 나도 이용하는 거 웃지 않았을 때. 아, 나 진과야. 내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야, 진짜 재밌겠다. 그래요? 아니, 이거. 아니, 언니는 그냥 공연할 테니까요. 콧바다를 안 가르쳐? 우리 돗자랑이 전부터 연기하는 거야? 네, 계속 연습했어요. 리허설, 리허설. 아니, 우리 그것도 먹으러 밖에서 이 친구들 칭찬했단 말이지. 아니, 확실히 아까 우리 바닷가에서 놀 때도 그렇고 뭐야, 낚시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너 엄청 챙기더라. 그러니까 많이 챙기는 건 아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 해서 제가 부인, 황 부인 생각 안 하고 사는 줄 알아요. 속 깊다. 근데 먹고 꼭 깊이. 잘 사는 결혼 선배들의 저런 조언을 듣는 거 참 좋아요. 형, 형 와이프 어때? 형 와이프. 조금 지금은 솔직히 낯선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눈빛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저희 고양이 눈빛이잖아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 눈을 가지고 못 마주시겠어요. 아, 그래? 그래서 딱 이렇게 막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 문이 좀 그런 게 있지. 근데 나는 솔직히 오늘 니네 커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랑 솔직히 좀 고맙다. 아,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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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말 이렇게 많이 한 거 처음이에요. 안에서 작전도 모르고 지금 바뀌었으니까요. 신혜가 오늘 나한테 너무너무 잘했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황 부한테 자극을 받은 것 같아. 황 부가 너한테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황 부하고 나한테 너무 고마워. 아니요. 단둘이 있으면 안 좋은데니까. 나 오늘 깜짝 놀랐어. 근데 중요한 거 27년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둘은 이러고 있다. 들어온다. 어이가 없어, 그래, 정말. 야, 사운드 그렇게 편하게 들었어. 아, 맞아. 기자가 있어, 아주.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제대로인데? 무슨, 안 돼. 화나가지고 아래스 오빠한테. 그런데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한테. 나 어떻게 웃겨, 어떡해. 안 돼. 진짜 웃기겠다.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다 다시 보니까. 오, 왔다, 왔다, 왔다. 야, 떨린다. 오,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여러 가지 표고. 남자들이 무조건 편 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제 보죠. 어, 개봉박두. 왔어. 왔어. 여기 뭐였어요? 싸웠어, 우리?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있어. 뭐 사왔어? 맛있는 거 사왔지. 왜 그래? 아빠? 어, 남자들이 눈치 보더라고요. 이야, 연기 잘한다. 이야! 동기밀해. 자, 기비를 끌어보아서. 어떻게 무더위가 들을까? 왜 그래? 기대하세요, 기대. 어머, 어머, 어머. 와, 이거 진짜 장난이다. 어떻게 됐어? 왜냐면 현중씨가 제일 막내라서 지금. 현중씨 벌 서는 것 같은데. 왜 그래?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왜 그래? 왜 이렇게. 아 진짜. 왜? 지금 지금. 응? 지금 운만하면 안 걸고 싶은데. 지금 이 기분이 어떻게. 어떻게 여기 일어나야 되니. 왜?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왜? 아니야 먼저 나가 있어. 그만 나갈게 나 지금. 제가 좀 나한테 실수했어. 제가 나한테 실수했어. 이야. 제가. 진짜 놀랬다. 진짜. 뭐 좀 있었어? 아니. 아니.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난 64억 conceit involvement 저는 이유를 말해주고 싶은데 이유가 없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eland mai. 애쉬야 Maria要 этw死 tm. 이유가 없지? 끝. 세erus än 이름 있을 underwear. 지금 저게 이유 없는 표정이냐고. 무슨 일이 많지? 오늘의 휴대가 Gaude bot 네. 왜? 아, 저거 지금 어디다 앉는 거 봐. 왜? 왜 그러는데? 아, 저거 나한테 실수 좀 했어. 뭔 실수? 아, 이거 안 실수 있는데 나 그런 걸 좀 싫어하거든. 뭐, 이제? 좀 안 좋게 일해서, 아무튼. 뭐, 뭐에 대해서? 장난을 위한 거 같긴 한데 좀. 심한 거. 뭐에 대해서? 그냥 너와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찌워내는 거죠? 그냥 막 찌워내는 거죠? 막아줍시다. 왜 그러니 놀러와서. 기분 풀어. 100만 원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달 안전쟁이니까 좀 많이 될 것 같아. 왜, 뭐 무슨 일 있었는데. 웬일은 이 드라마 재밌다. 오우우우오우우아%. 이야. 웬일이는 지금 모르겠는데 왜 그래? 웬일은 보고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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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모르겠어 내가 언니한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언니보다 나이가 어리고 내가 언니한테 말실수를 했다면 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행동 똑바로 해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나한테 그게 뭔지 알 텐데. 아니 모르니까 언니한테 묻는 거잖아. 모른다는 게 그게 더 외국다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니? 솔직히. 그걸 모르니까 실수한지 모르고 얘기한 거지. 그거를 몰랐다는 자체로 어이없어요. 솔직히 너무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모를 수도 있지. 무슨 일인지 난 모르겠는데. 저 맘에 혼자 화 잘 안 내요. 지금 화낼 상황 다이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이거 연기하다보면 진짜 화날 때 했는데. 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더 바보 되는 거 같고요. 현중이도 바보 되는 거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 또 얘기해달라고요. 얘기를 해달라고요. 어? 얘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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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사과라고 하잖아요. 깜짝놈은 모른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영진 씨.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언니한테 잘못했는지 모른다.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나한테. 그렇게. 저한테는 그냥 한 말인데. 그게 큰 상처인데. 그 잘못을 모른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영진 씨. 아. 토끼가 막. 사연이 다 틀린데. 개념도 틀리고 그런 건데. 얘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또 상처를 받아야 될지 모르고 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 뭐라고 했는지는 들으셨어요? 아니. 들으시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죠. 나한테 커지는데요. 나한테 커지는데요. 나한테 커지는데요. 나한테 커지는데요. 나한테 커지는데요. 나한테 커지는데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들어보자는 얘기지. 신혜가 뭐라고 그랬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그렇게 화가 난지 모르고 있잖아. 저한테 했던 얘기 뭐 뭐 했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뭐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그게 더 웃겨요. 그게 더 웃겨요. 어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어. 내가 시작 안 했는데요. 어? 알렉스가 놀랐어. 제가 시작 안 했는데요. 제가 시작 안 했거든요. 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네. 그만하는 친구. 친구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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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생각이 없었어요 없는 애 같아 있으면 일이지 않났지 아니 그러니까 한참 좋다가 그렇게까지 홍보할 그 정도면 화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지금 모습 내가 보여주고 싶겠어 아니 뭐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알렉스 샴푸 신혜 씨 빰들어주는 거예요 오 눈물 연기 오우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저 저게 얘기한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요 그중에 어떤게 잘못됐다고 물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신혜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신혜 씨가 말 한마디밖에 갑자기 그래서는 날 말해줘요 좀 이따 하면은 좀 풀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안 되죠 안 되죠 blah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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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동네 이름이 아닌한테 답변을 했으면 다 같이 올 거니까 아 예예 아 예예 스카이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당장은 나이가 있고 하니까 오빠도 네가 되게 그런 어이없는 말실수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 엄마한테 가서 화내듯이 얘기를 해봐 오빠도 무슨 일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네 현중에도 지금 당황하지 그런데 그런 거를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렇게 잘 나름 조율을 할수록 잘 파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너무 별거예요 컴포 열렸어 어떡해 일단 웃겨진다니까 뭐가 불구하는 거 왜 얘기를 못해 그때가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왜 뭔데 아 뭔데 내가 언니니까 그치 내가 언니니까 그치 내가 언니니까 언니는 그거면 안 되는거지? 아니? 언니라고 참지마 언니라고 참지마 오 히트씨 제일 맛있다 할아버지 안가있지 할아버지 안가있지 왜? 아니야 진짜 왜 웃어? 진짜 나쁘다 그래 웃지마 멋있다 멋있다 좋게 웃고 잘하는 친구 되게 기대돼 왜 안 열리는거야 둘이 아주 꽁트로 하는거고 꽁트로 안 열리는거는 슈트컴이야 죄송해요 오빠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오해한거 같아 이야 진예 연기 최고다 최고 연기가 크라이 박성돼요 이제 그냥 오해한거 같아 예 사랑해 아 뭐야 편안해졌네 아 아.. precurs다 조심조심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너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냥 울어버리기 너무 싫어 운명 끝이잖아 그렇지 아는 사람이 같은 사람밖에 안 울어 아니야 아는 사람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차이지 뭐 나도 눈물 막았나 봐 나도 눈물 막 너무 싫어 그냥 운명은 너무 싫어 운명 끝이야 아 왜 싸워 아니 왜 그러지 지금 내가 저럴 줄 알아서 지금 아니 싸우지 마 왜 그래 잠깐만 오 아 화장실 갔는데 눈물 뚝 그친거 아 정말 그래가지고 눈 막 이렇게 비비면서 나왔거든요 빨개지라고 아 정말 가지가지 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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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기해봐 왜 울어 잘못한 거 있어? 없지 근데 왜 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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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저기 언니랑 또 얘기하고 있잖아 왜 울어 응 잘못한 거 있어? 네 그런 거 알잖아 근데 왜 울어? 응? 응? 바람직한 남편들의 모습이에요 네 너무 괜찮은 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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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계속 있을 수 없다고 저 그 줄은 줄 안아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니가 나한테 하이파이브로 찌는 거 아니야? 진 기자가 갔으면 설레 아 와우, 이야아. 진구 아니야?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영웅맥. 김 기자와 같이 살 Bug's daughter. 형들이 화났어요. 야, 알렉스.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광주, 좀 알았죠?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야, 알렉스가 뭐야? 깜짝 놀랐네. 근데 진짜? 진짜 화났어요? 진짜? 더 열받은 거 같은데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너는 League 이거서 생각 Millennium 장난이 아니야? 장난 아니잖아 야인 파이 오, 알렉스, 삐쳤어. 삐쳤어, 삐쳤어. 진짜 잘 맞았어요, 진짜. 너무 화났어, 남자들. 아, 모임 없지? 배고픈데? 한 번 속으니까 진짜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여도 장난인 줄 알고 분위기 파악 제대로 못하고 망쳐놓을 것 같아요. 다음엔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애교를 부려주셔서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놀랐어요. 의외했어요. 정말 기대 안 했어요. 전 제 편 기대도 안 했고요. 아, 근데 계속 옆에 있는 거 너무 놀랐어요. 또 아까 낮에 봤던 거랑 완전히 다르네. 파란색을 쫙 빠진 것 같은데. 걱정 이만큼. 이거 다 할 때까지 못 들어가. 다른 것도 있네? 와! 이거 다 할 때까지 못 들어간다고. 진짜? 에프킬러는 뭐야? 아, 모기가 많잖아. 아니. 아니. 자, 자, 자. 뭐부터 할까? 나 이거. 야, 니 바라지 들어갈까? 그게. 오, 오, 오. 오, 오, 오. 네, 빨리 한번 해 주세요. 네, 빨리 한번 해 주세요. 네, 빨리 한번 해 주세요. 아, 저거 재밌네. 이거 안 붙어. 그래. 아, 진짜 간다. 진짜, 진짜. 오, 내 것만 붙었네. 오, 내 것만 붙었네. 오! 정의 이름으로 널 요구사하지 않겠다. 뭐, 내 계란? 아, 내가 계속 나와. 오! 와! 연기 몇 개 다 같다. 원래 연기 안 나는 건가? 나 안 나왔어. 갑자기 나 이렇게 나왔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오! 이리 와! 이리 와! 하차! 아, 저거 이뻐!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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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대가 무대 진짜, 그치? 야, 이러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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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야? 뭐, 왜? 나가란 거 아니었어? 아니야, 끝난 거야! 분수, 분수! 내가 이거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형준이가 이거 붙이고 나면 당신 둘이 이걸 붙여! 동현이 붙여야지! 이거부터 붙이자! 이거 막 꺼질까봐! 아니야, 걱정하지! 자, 간다! 잠깐만! 자, 붙여! 붙여, 옆에 거! 고마워! 아! 야, 딱이야, 딱! 앞몰라! 자, 행사! 행사! 오! 진짜 이쁘다! 아, 혼자 좀 찍을거에요! 아, 이게 안 돼! 아, 이게! 하나씩 이상한 바라는 거야? 아! 아, 그래 이상하게 보여! 와, 혼만... 저, 끝난 건가요? 벌써? 이거 봐봐, 이거 하자. 아, 이거 뭐야? 아, 얼마나 사온 거예요? 장사해? 장사해. 자, 뒤로 피해. 자, 이건 아름답겠지. 이건 아름답겠지. 난 안 아름다워도 되니까 좀 오래... 황보의 마음처럼. 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자! 황보가 사왔잖아. 뭐야? 심지어 불발인가요? 불발탄이네. 아우, 나 미안해. 저리 잘 멋있다. 뭐야? 이거 좀 사올라고. 그? 아, 뭐야? 야, 형이 뭘 사온 거야? 알지네? 어쩐지 싸게 팔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 엘로우 브이를 만들까요? 어떻게 놨어? 혹시? 에? 나는 5를 하는지 알지? 어. 아, 나는 2. 계속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럼 2는 어떻게 해? 2. 아, 2, 2. 아, 3 이렇게. 3. 나 된다. 해서 됐어. 한다. 시작!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저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좋은 방법까지 나와서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무슨 홀령 부르는 의식인가요? 아니, 무슨 홀령 부르는 의식인가요? 여러분은 못 일으켰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누가 들었다고. 아, 둘이 또 덜다. 어, 둘이 또 덜다. 아, 둘이 또 덜다. 아, 둘이 또 덜다. 어, 둘이 또 덜다. 고거. Anders이 가고 당went 당íd다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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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우우우우우. 야. 저희 광경까지 따라하는데, 광경까지 따라가자. 광경까지. 광경이 방경. 광경. bruk叉니까. 하고, 그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뛰면 따라하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어가고 있어. 동영 동영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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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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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NOR Another.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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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근데 뒷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거 쓰레기통에 달아. 그리고 와? 어. 뭐죠, 지금? 아, 그거 하라고 한 다음에 또 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역기적인 그녀? 어머, 멋있어라. 그래서 계속 들고 다녔다고 해요, 저 가방을. 아니, 저렇게 기억을 제가 확 심은 거예요? 아니, 저거 저렇게 심어서 뭐 나무 키우시려고. 어우, 혼자 갔다 걸었는데.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뭐지? 이해할 수 없는 이벤트를 지금. 어우, 혼자 갔다 걸었는데. 조용한 판이었어. 무서워요, 황교수. 조용했어. 아, 뭔가 사인을 주면서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쓰레기 버리고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아, 쓰레기 버리고. 뭘 또 쓰레기를 또 사와. 바빴잖아요, 그동안. 바빴잖아. 아니, 장난 아니야. 내가 부인 주려고 선물을. 산 건 아닌데 좀 어디서 가져왔어. 쓰레기통에서? 아니야. 아까 줬잖아, 세 장. 세게. 아니야, 또 준비했어, 마지막으로. 저기 금 보이지, 여기? 미세한 금. 지금 일어나면. 어, 보여, 보여, 보여. 어디? 여기서부터. 끝이야, 이게? 크게 둘러져 있어. 아, 동그랗게? 응. 이 금 안에. 땅 속에 다섯 개를 묻어놨어. 야, 저 큰 점이야. 저건 이벤트가 한 벅션인데요? 야, 자금이야. 노동 아닌가, 노동. 선물을 찾아라. 미션, 미션. 얘 안 해? 응. 뒤져야 되지, 내가? 다섯 개? 응. 근데 너무 범위가 넓어. 아유, 너무 크게 생각했다. 야, 진짜 저러지? 표시가 있어. 어? 아이고, 표시를. 표시를 엉망진창으로. 아, 이제 한 개도 못 찾을 거죠? 어, 없네? 어? 더 있어. 이거 맞아? 다 삐는 거거든? 아, 뭐 어때? 어떤 건데? 어? 어? 뭐 있어? 뭐야? 오, 열려있다. 이거야? 설마. 설마?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앞으로 더 있어. 아, 이거 진짜 생각난 거야? 어. 애들이 놀다 버린 게 아니고? 아니야. 아, 어떡해. 종이야? 아이씨. 다 뒤지면 뒤지. 어, 찬다. 잘 찬다. 잘 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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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찬다, 나 잊어버렸었는데. 나 여기 보고 있었지 왜? 수만하면 남은 거야? 응. 틴트. 이건 표시가 없어. 미치겠네. 하지만 표시가 없는 게 퀸트야. 우리 몸과 함께 했었어 아까. 정말 대단한 이랬지. 잠시. ziet다. 찬다. 미치겠네. 응. 지금 준비하는 건가 아니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다섯 개 찾았어. 뭐야, 이제? 내가 전에 말했잖아 천 개 천 개 하기 모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다섯 개 찾고 전에 하나는 줬는데 물에 불어서 없어졌잖아 그거까지 개 생명까지 치고 994개냐? 앞으로 만들어 줄게 앞으로는 좀 더 어려운 데다 숨기려고 앞으로 994일 동안 내가 잘해줄게 994일 동안? 995일 잘 안 해도 누나 잘? 그땐 다른 거북이로 접어야지 되게 멋진 말이다 아니야 고마워 진짜 멋있다 정말 진짜 저는 앞으로도 뭐 이렇게 뭐 보석 반지 하나도 기대 안 해요 웃어줄 수 있는 거 웃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힘들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개가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헤어지고 왜 싸움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잘 안 해요 아 진짜 잘 안 해요 나의 그때죠 나의 그때죠 나의 사랑 그대죠 나의 사랑 그대죠 이거 한번 쉽게 가면 안 돼? 네 그렇지 우와 고마워 수고하자 고마워